사복 데이를 맞이하여 내일 우리는 뭘 입을까요? 흠 글쎄 뭐 입고 가지? 재밌는 거 입어 재밌는 거? 뭐? 코스튬? 요즘 유행하는 거 있나? 아 닥터 스트레인지 아하하 닥터 스트레인지 노 그건 아니야 체육대회 아니면 코스튬은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그런가? 그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 뭐 옷 색깔 맞출까? 음 색깔 그런 것도 좋다 아 이런 거 어때? 어떤 거? 옷 랜덤 뽑기 랜덤 뽑기? 응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했었잖아 눈 가려서 랜덤 뽑고 그거 입는 거 아 남반장 여장 한 거? 아하하하 그거 정말 웃겼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우리도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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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복데이 옷 랜덤으로 고르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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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누구부터 할까? 나부터 할게 그래 너부터 해 괜찮습니다 피키부터 하세요 자 여러분 예쁜 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상의입니다 자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불러보세요 아 왼쪽 아니 오른쪽 아 당첨 아니 왜 웃죠? 너무 웃겨 잠깐만 나 안 돼 잠깐 벗어도 돼? 응 벗어도 돼 아니 왜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 결과는 마지막에 한 번에 보셔야 합니다 아 그런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은 거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 상황이 웃겨서? 그냥 이 상황이 웃겨 고르는 게 흑 흑 흑 흑 흑 흑 어 그래 의심스러워 뭔가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 안 어울리는 게 돼? 재밌는 거야?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암튼 다른 거 고른다? 네 그러세요 다음은? 이걸로 두게 해 오 느낌 완전 달라 야 다 들린다 자 하겠습니다 이번엔 하위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 자 고르세요 아 아까 제가 오른쪽 있었죠? 그럼 이번엔 오른쪽 하겠습니다 오른쪽 당첨 잘 골랐어 비키 다음은 악세사리입니다 이거 귀엽다 자 고르세요 제가 계속 오른쪽 골랐죠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을 고르겠습니다 멋진 코디다 잠시만요 이거 진짜 괜찮은거죠 완전 괜찮아 다 된거에요? 저 이제 안대 벗어도 돼요? 벗어도 돼 벗어도 돼 아 안대를 벗겠습니다 어 다 골랐나요? 어딨죠? 제가 고른거 어딨죠? 어 어딨지? 저건가? 저기있어 아 이거야? 왜 마음에 안들어? 그런건 아니지만 참 잘 어울린다 어떻게 이렇게 골랐지? 그래도 막상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거야 오케이 알겠어 그럼 입고 나와볼게 음 그래봐 재밌겠다 입고 나온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그래요 그래요 오키님들 잘 보세요 누구 코디가 제일 나은지 저는 1번입니다 오우 기호 1번 equerry 와우 뭐야 저게 해려고 할 뻔 다음은 백서라 예 잘 고르겠다 자 이번엔 백서와 근데 이 안경을 쓰고 가도 선생님한테 안온나겠지? 너네 이상한거 하기 없기 이상한거 안에 걱정하지마 안하실건데 왜 웃으시죠? 자 지금 제 손에는 상위 두벌이 있습니다 위에부터 선택할거야 자 준비 지금 걸로 뭐가 나올까? 불안해 저는 왼쪽 하겠습니다 왼쪽 당첨 잘 고른 것 같아? 잘 고른 것 같아? 그럼 다행이다 다행이지? 이번엔 하이를 골라주세요 하이는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네 좋습니다 내일 운명이 걸려있다 저는 그럼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당첨 청색 영국입니다 오우! 마지막은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둘다 예뻐 이거 두 개 세트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세사리 골라보시죠 저기요 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 너 내가 생각할 땐 오른쪽이 잘 어울리나요? 아님 왼쪽이 더 잘 어울리나요? 음 내가 생각할 땐 왼쪽? 나도 왼쪽 그럼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왼쪽 상처 상처 그럼 난 오른쪽을 말한 거였어 아 보이는 쪽에서 왼쪽이면 여기선 오른쪽이야 아하 그런 거였어? 뭐야? 코디 뭐예요? 어? 이렇게입니다 아 근데 원피스에요? 상이 하이 때 다 후보였는데 둘 다 너가 원피스를 골랐어 아 진짜? 운명이네 안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럼 갈아입고 오세요 입고 나오겠습니다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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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어떤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ountain 2번 오케이 님들 저는 기호 2번입니다 2번 요러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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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텔라! 나야 나 자 제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예쁜 걸로 골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어때? 이렇게? 예쁘다 오 오케이 우리는 준비 완료 이제 고르면 돼요? 네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고르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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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I'm gonna pick this one 오케이 let's do 예 다음은 하이 두 개 오케이 이거 두 개? 저거는 어때? 이거? 이것도 괜찮지 자 오케이 그럼 이거랑 이걸로 간다 좋아 기대해 줘 몰라주세요 둘 다 이뻐 아무거나 골라도 될 듯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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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ime I'm gonna take this one 이거? 좋아요 Good choice 골랐습니다 foreigners 마지막으로 막시사리 이거 어때 우 뭘까 궁금해 둘 중에 뭐가 좋을지 한번 골라보세요 둘 중에 뭐가 좋을지 incident The better one might be 여기! 오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어쩌로 하자! 잘 어울린다! 이로써 텔라는 이렇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때 어때? 마음에 들어? 와우 마음에 들어! 이제 텔라는 입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와우! 나 이렇게 입었어! 짜란! 오 잘 어울려! 오키 난 쌈버야! 댓글에 써줘! 쌈버! 이렇게 랜덤으로 옷을 골라봤는데요! 오키 님도 생각엔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오비키 코디가 마음에 드셨다면 1번을! 백서라 코디가 마음에 드셨다면 2번을! 스텔라 코디가 마음에 들었으면 3번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사복 랜덤 코디하기! 대성공! 좋아 좋아! 너무 좋아! by葡 Radio ose